처음에 공인중개사의 목표를 세웠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공매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입찰에도 참여를 해 봤고 한 가운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어서 금매물 나오는 것들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매입을 해서 시간 여유를 갖고 아니면 개발을 해서 팔고 그럴 목표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무실을 여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부랴부랴 또 빡세게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지식정보에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서 중개사 업을 개업을 하고 나면 중개 의뢰인들의 상품을 직접 중개사가 매입을 하면 매매를 하면 불법인 거예요. 영국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 가게를 차려놓고 내가 직접 사서 또 내가 직접 팔면 꼭 먹고 알먹고 이런 거 아니겠나 해서 야심차게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공인중개사업법 과목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인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쩐다 하다가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요즘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빡세게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처럼 1년, 2년 이렇게 학원 등록하고 학원 수강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7월 중순경에서 대략 세 달 반 정도의 1차, 2차, 동차로 합격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읽는 책은 일반 인문교양서적이라거나 그런 일반적인 독서가 아니라 전문서적으로서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책들을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기초서, 기본서,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핵심 요약정리, 수도 없이 많은 책을 보아나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공인중개사의 목표를 세웠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공매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입찰에도 참여를 해봤고 한 가운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어서 금매물 나오는 것들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매입을 해서 시간 여유를 갖고 아니면 개발을 해서 팔고 그럴 목표로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사무실을 여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부랴부랴 또 빡세게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제가 지식정보의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서 중개사 업을 개업을 하고 나면 중개 의뢰인들의 상품을 직접 중개사가 매입을 하면, 매매를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그냥 직접 가게를 차려놓고 내가 직접 사서 또 내가 직접 팔면 꼭 먹고 알 먹고 막 이런 거 아니겠나 해서 야심차게 공부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공인중개사업법 과목에서 그렇게 하면 불법인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쩐다 하다가 그래도 이왕 내친 거 중개사업 사무실은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공부를 막상 해보니까 현대사회에서 순수교양 말고 사회교양이라면 입문교양에 속한다면 중개사 공부에서 커버하고 있는 지식정보라는 게 정말로 삶의 경제적으로 경제적 성공에서 살과 피가 되는 내용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첫째로 부동산학 개론은 실제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민법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률 문제로 개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만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같은 거를 다 습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중개사업법의 전문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생각과 다르게 내부자가 되어서 중개의 시장을 놓고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봐서 아주 유익한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 소위 말해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신도시법이죠. 그 다음에 도시정비법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으로서 지적법과 등기법 이쪽도 그동안은 들은 풍월에 아니면 얕게 알았는데 아예 법조문부터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깊이 있게 다 알아서 상식을 넘어서서 전문가 영역에 들어설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컸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중개사자격증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은 허투루 볼 일이 아니고 이미 그걸 딴 사람들의 그 밸류, 가치를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제 삶의 경제적인 투자 능력은 중개선 공부의 전과 후로 완전히 나누어진다 할 정도로 특별히 이제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공부였고요. 물론 시험은 아직 두 달여가 남아있고 기초서, 기본서는 다 수강을 했고 문제도 풀러보고 있어서 한 두 달 수련하면 잘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동안에 저와 함께 중개사 공부에 임하자고 부동산 공부를 해보시면 어떠시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어쨌든 함께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발견한 약간의 팁? 이런 거를 공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듀윌에 정규 회원이 돼서 회원비를 지불을 하고 물론 합격을 하면 전액 환불해 주신다는 보장도 받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그 비용 지불한 거 환급 확보하는 게 저의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전문 강사님들은 에듀윌 체제 안에서 제가 선별해낸 최고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동산학 개론은 1교시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만 보거든요. 1차 시험은 1차 시험이면서 1교시는 그렇고요. 2차 시험의 1교시는 부동산 공법, 국토계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 공법 한 과목과 부동산 중개업법 이렇게 두 과목을 2차 1교시에 치르고요. 2차 2교시에는 부동산 공시법으로서의 지적법, 등기법과 세법 세 가지 법률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과목들에서 제가 에듀윌에서 36분 정도 전문 강사님이 계신데 제가 선택한 강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 1차 시의 첫 번째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은 저는 이동춘 선생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만의 비전, 비결, 비법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도 혹시 영어 비전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비법 내지 비결 이런 비장의 기술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기초서를 다루는 오리엔테이션 첫 강의는 대부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벌써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이분은 내공이 어느 정도이고 전달력이 라거나 전문성이라거나 친화감이라거나 설득력이라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시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쭉 들어보는 가운데 나도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 강사가 되면 어떤 강사가 되어야겠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강사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걸 굉장히 커다랗게 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거 그 청중들 수강생들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면서 내공이 고도의 내공이 스며 나오는 그러한 퍼포먼스는 결국은 또 내공이 쌓여야만이 그 영역에 들어선 거라는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아마추어가 전문가 행세를 하려고 해도 내공이 쌓여 있지 않으면 결국은 말이 안 된다. 설득력이 없다. 소용없는 일이다.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연은 많이 해보면 나름의 노하우도 쌓이고 요령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많은 강사님들 중에서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퍼포먼스를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어쨌든 제가 선택한 강사님들은 그랬습니다.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저는 이동춘 선생님을 제 취향에 가장 맞는 물론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재는 강사님은 여러분이지만 교재는 동일하거든요. 물론 겉페이지에 이제 강사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표지만 다르지 안에 컨텐츠 내용물들은 똑같기 때문에 교재는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강사님 그러니까 인강 컨텐츠는 자기 취향에 가장 맞는 강사님들을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강사님들은 1.3배속, 1.5배속 이렇게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정속으로 이렇게 들어라 하시는데 너무 각 과목마다 24강, 32강 막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도 역시 줄일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강의 중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쭉 들으면서 조금 빠르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땐 약간 배속을 늦추더라도 1.1, 1.2 정도 늦추더라도 저도 처음에는 정속으로 가다가 결국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1.4배속 까요. 1.5는 좀 무리더라구요. 1.4배속 까지 해도 전혀 무리 없는. 2.4배속에서 무리 없으면 그분은 말하는 속도감이 느린 습관이 있으시겠죠. 그랬는데 어쨌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당겨 들으시는 게 배속을 해서 들으시는 게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강연에서 손으로 판서를 하면서 강연을 하시면 나중에 그렇다고 따라 적는 것도 아닌데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동영상 내에서 스크린 캡쳐를 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파워포인트에다가 계속 누적해 나가면서 그래서 강연 내용에 전체 그림을 한샷을 이제 옮겨서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m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말하자면 기능인 건데 Shift키하고 윈도우즈키하고 S 이 세 개를 조합을 하면 스크린샷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집어서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나중에 그 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이 키포인트 였지 이래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제 취향에 맞는 강사를 고르는 기준은 일반 손글씨로 판서를 하기 보다는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강사님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좀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어감이 조금 거슬린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피하는 가운데 억지로 웃기기보다 내공이 더 잘 우러나와서 집중이 자연스럽게 되는 강사님 그런 강사님들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 저 강사님 같은 다른 과목을 놓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적은 데다가 또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서 주 강사님을 한번 두시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른 강사님 것도 쭉 들어보기는 하되 일단은 주 강사님은 선정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계로는 이동춘 강사님으로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민법은 거의 독보적으로 심정욱 선생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판서도 깔끔하시고 논리의 전개 흐름 핵심을 집어 주시는 거 모두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법은 심정욱 강사님 거를 선택을 해서 계속 다 기초 과정 두 번 들었고 기본 과정 한 번 들었고 문제풀이도 계속 듣고 그래야 될 상황이고요. 저는 처음에 전략은 괜히 1,2차 다 준비했다가 1차도 떨어지면 내년에 1,2차 다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1차를 완전히 다 해 놓고 이제 1차는 문제였고 2차를까지 해 볼까 욕심이 날 때 그때 하기로 했는데 그 에듀윌 관리자님께서 그것보다는 2차까지 어차피 할 거면 2차 과목도 다 같이 훑어야지 그렇게 1차 다 되고 나서 2차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다 한 번에 훑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서로 각 과목들이 연관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부동산학 개론에 세법 문제가 넘겨 나온다거나 민법에 등기법이나 지적법 관련된 내용이 넘어온다거나 과목은 다른데도 문제는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차 공부도 아예 같이 해 놔야 그게 오히려 1차 합격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난 30회 시험에서도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1,2차를 한 번에 다 돌아보는 쪽으로 그렇게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당기는 거 먼저 먹는 게 제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설령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중개사 공부를 포기하더라도 뭔가 실익이 좀 더 높자면 먼저 빨리 더 궁금한 거를 다 보자.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중개사법 2차 시험에 중개사법 과목을 먼저 확 다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하는 실무, 중개 실무 관련된 거를 확 듣고 나니까 거기서 발견했던 거죠. 중개사가 직접 손님한테서 물건 받아가지고 또 손님한테 직접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걸 안 알고서 이제 딱 했었는데 어쨌든 중개사법을 바로 받고 또 세법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양도소득세 부분 같은 거라거나 취득세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궁금해서 세법도 훅 재미로 일단 먼저 들었어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이건 나 궁금하고 재미있겠는데 그래서 먼저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시법도 만만하죠. 등기 어떻게 되는 건지 지적법상으로 지목이라거나 용도 이런 거 궁금해서 그것도 그냥 재미있게 다 들었어요. 오히려 2차 과목이 실무나 현업 내지는 경제교양 이런 차원에서 더 재밌는 끌리는 내용이어서 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2차 공시법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국토기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 살지는 않고 대도시에서 투자할 것은 아니지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도 재미있고 건축법 주택법 다 재미있고 그래서 공시법 그러니까 2차가 결국은 더 먼저 다 완성이 되고 1차를 막판에 배수진을 치고서 2차는 다 됐는데 1차 떨어지면 안돼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1차를 마무리 하자 더 그런 생각으로 1차 얼추 됐고 1차 다시 정비하면서 시험을 좀 보겠다 그런 생각이어서 민법은 심정욱 선생님으로 그렇게 정했고요. 부동산 공법에서는 이 과목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강사님 선정하는데 다 들어봐도 일단은 부동산 공법에서는 ppt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 하는 강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다 판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상춘 선생님이 끌렸어요. 구수하게 이분은 철학이 있는 강사님이어서 물론 판서를 하시지만 너무 내공과 유머와 전문성이 돋보이는 강사님이어서 이분을 듣다가 좀 더 더 나은 분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끌렸던 분이 장만석 선생님 이분도 다른 이상춘 선생님과는 또 다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듣다가 좀 밀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정원표 선생님으로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일 나중에 발견했는데 파워포인트 ppt 자료를 하셔서 스크린샷 떠서 나중에 복습하기에 또 시험이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합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해 주시는 게 특별해서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공법은 정원표 선생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마무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 그러니까 지적법 등기법 담당하시는 분은 저는 배상용 선생님이 제가 픽한 선생님이 됐습니다. 원픽한 선생님이 됐습니다. 배상용 선생님은 나름 자아도치가 되셔서 이렇게 열강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전문성 내공 모든 게 다 느껴지시고 문제는 공시법에 파워포인트로 강연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부대기 판서하시는 분들 중에서 배상용 선생님이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오는 분이셔서 그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세법은 왔다 갔다 하다가 발견한 진주, 정나개 선생님 파워포인트로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전체 내용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하셔서 이분 믿고 가면 세법은 문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 취등록세 요즘은 등록면허세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그렇고요 양도소득세 특히 비중 큰데 전혀 문제없이 다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선생님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동산 중개사업을 둘러싼 공부를 두고서 제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중개사는 직접 고객과의 거래는 못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개사로서 매력이 그런 거죠 중개사의 직거래는 못하지만 뭐 금매물 이런 거 처리는 못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투자 권유 뭐 아니면 가족들에게의 투자 아니면 뭐 자녀들의 재테크에 정말 살과 피가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부모가 아빠가 중개사가 된다는 게 자녀에게도 결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어서 그렇게라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개사 관련된 지식을 잘 알게 되면 일단은 중개사 자격증은 경공매의 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수수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중개사는 손님들 와서 매물이나 투자 현황이나 뭐 이런 조언을 해도 상담료 이런 건 못 받지만 경공매 대리인으로서는 그런 상담료도 받을 수가 있고 대리인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공식적으로 주어지거든요 공인중개사가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아파트 소개매물 이런 거 지방은 그렇게 수수료가 크지 않겠지만 서울은 뭐 역시 동치가 크잖아요 10억, 20억 되는 아파트들 0.9%씩 양쪽에다가 받으면 대략 2%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개사 수수료도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 수익이기는 하고요 저는 또 제가 비즈니스맨이다가 보니까 어떤 공장, 사업체 이런 쪽 중에 경매 나온 거 아니면 매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령 그런 직거래가 금지되어 있다면 중개사업은 개업은 안 하더라도 중개사로서의 소양을 가지고서 투자자로서 움직이는 거 아니면 부동산 개발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중개사 법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중개사업을 하게 돼도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점은 굉장히 많으니까 중개사업을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보시고 발을 들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늘 감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우리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라면 따라와 주시고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